경찰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귀를 물러도 되었래. 이제 경찰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핵폭위가 없는 정상호담은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지껏 거리로 나와서 성적이 오고 더키를 드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핵을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에만 봉투에만ір만all A. 從之enas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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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도하나요 너랑